안녕하세요. 2월 4일 개봉하는 영화 검사외전에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변재훈 역을 맡은 다혈질검사 황정민입니다. 정가구범 사기꾼 한치원 역을 맡은 강동원입니다. 오는 1월 18일 월요일 밤 9시 검사외전이 네이버 위피토크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네 검사외전은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된 검사가 감옥에서 만난 정가구범 꽃미남 사기꾼의 혐의를 벗겨 밖으로 내보낸 후 그리고 움직여 누명을 벗으려는 범죄오락 영화입니다. 이번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에서는 현장 비하인드 토크는 물론 최초로 공개되는 특별한 영상들을 통해서 검사외전의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가지 검사외전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 사전 예고 페이지에 검사외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생중계 현장에 직접 초대를 할 예정입니다. 저희와 함께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고 싶은 관객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생중계 당일 실시간 참여를 통해서요.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나 원하는 것을 올려주시면 직접 답해드리는 Q&A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럼 2월 4일 개봉하는 검사외전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그 전에 저희는 1월 18일 밤 9시 검사외전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. 검사외전 무비토크 라이브는 1월 18일 밤 9시 네이버 브이무비 채널에서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 1월 18일 밤 9시 검사외전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